한 인간의 사라짐에 우리가 가슴 저려 하는 것은 사실 그와 우리 사이를 채우며 존재했던 암호들 때문이며 그의 사라짐과 함께 갑자기 그 암호들은 아무 쓸모없고 텅 비어버리게 되는 까닭이리라 파트릭 모디아노의 장편소설 슬픈 빌라 속 한 구절이었습니다 나누고 있던 대화를 녹음하고 싶은 순간들이 덜어 있습니다 미러를 속삭이던 때를 카메라에 담고 싶은 순간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서로만 알고 있을 때 더 빛이 나겠죠 누군가의 비밀을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것만큼 각별한 사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낭독하는 녹음실 오늘 낭독한 시는 박성중 시인의 시집 몰아쓴 일기에 수록된 잠복기입니다 잠복기 박성중 애인의 전화가 오지 않는 동안에만 애인을 사랑한다 전화를 하지 않는 애인은 내가 전화를 할 때까지 모르는 애인이고 내가 사랑하는 애인은 내게 영영 허락이 닿지 않을 연락이다 놀라운 먼 곳에 동의를 구하다가 나는 이목구비가 분명한 애인과 유사한 고요를 떠올렸다 습관은 얼마나 나쁜 높이인가 예감한다는 것은 내일이 사라진다는 것은 수상한 손이 그린 풍경화 오지 않을 것에 대해 무심해진다 괜찮다고 열심히 웃는 애인의 미소가 간격마다 넘치고 흘러내리는 램프 속 겨울 발자국의 고해를 부탁하지 않은 외로움을 누추한 두 손으로는 모두 받아 안을 수 없다 오지 않을 만큼만 함부로 황홀해지는 옷에 남은 냄새들 붙잡아 왔던 것들이 붙잡힌다 빈방에 힘줄을 쥐고 전화벨이 울린다 외로움이 조금 흔들렸다 힙합과 문학의 공통 분모를 찾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봉현의 흑형이야기 시아랩의 불가침조약 이번 주에도 어김없는 문장의 소리의 천하대장군 말뚝 김봉현 음악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말뚝 김봉현 선생 이거 호호 마음에 드십니까? 좋네요 괜찮습니까? 네네 또 오늘 허벅지가 굉장히 탄탄해 보여서 약간 말뚝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말뚝 장딴지 이런 느낌 남자가 다리가 너무 얇아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동현 씨 정도는 돼야죠 그렇죠 아닌데 좀 적당히 저보다 얇게 오늘 겸손 모드인데 가을이라서 아 그렇군요 가을에 뜻하지 않게 이렇게 가을은 알겠습니다 겸손 네네 지난주에 우리가 장르가 대중들을 마주했을 때 겪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문학과 힙합을 통틀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늘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좀 더 심화시켜 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나오셨는지요 예 지난주에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순수와 변질이라는 관점에서 변질이라는 어감이 좀 셀 수도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힙합과 관련한 키워드 지난주에는 발라드 랩을 다뤄왔다면 오늘은 이 아이돌이라는 키워드와 힙합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아 힙합하는 아이돌 그러니까 바로 재범 씨가 떠오르는데요 아 박재범 씨도 적절한 예고요 지드래곤, 빅뱅 그리고 올해 데뷔한 방탄소년단 그리고 B.A.P 뭐 이런 그룹들을 둘 수 있겠죠 아 지드래곤도 힙합의 분류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당연하고요 이 아이돌이라고 불려지는 뮤지션 중에서 지드래곤의 싱글들이 굉장히 훌륭한 곡들이 많습니다 저는 곡은 훌륭하다는데 이견이 없고요 저는 약간 지드래곤이 클럽 이미지가 있어서 약간 클럽 뮤직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오늘 제가 자료를 찾다가 네이버 뮤직의 지드래곤 글을 봤는데 제 멘트가 인용됐더라고요 이거는 여담이고요 근데 지드래곤의 인터뷰 중에 자기는 태도적으로 락스타가 되고 싶다라는 인터뷰가 있어요 네 그거는 저도 예전에 지드래곤의 행동양식을 보면서 저 친구는 딱 하는 게 락스타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락스타와 힙합이 무관하지 않죠 태도적으로 그렇죠 태도적으로는 연관성이 있죠 그리고 김봉현 씨의 문장을 인용했다는 건 누굽니까? GD가 직접 인용을 했다는 건? YG에서 아 YG에서 글을 쓰면서 네 그렇군요 어떻게 YG 식권이라도 좀 받아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론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첫 질문을 드리자면 아이돌 문화를 빼고 한국 음악을 설명할 수 없을 분위기가 됐잖아요 네 이런 아이돌 문화가 힙합 문화와 서로 섞이면서 충돌하는 경우도 있죠 일단 아이돌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음악 장르를 지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악과 산업 모두를 아울러는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 아이돌이라는 꼬리표가 힙합에 더해지는 순간 뭔가 힙합이 힙합이 아니게 되고 뭔가 변질된 것 같고 뭔가 힙합 팬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한국에서 힙합 아이돌을 자처하거나 힙합을 되게 깊숙하게 추구하는 아이돌 그룹이 현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왜 힙합과 아이돌이 합쳐질 때 뭔가 비판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가라고 했을 때 힙합이라는 것과 아이돌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뭔가 서로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아이돌이라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서비스 업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캔들을 내지 않아야 되고 판타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의상이나 외모 이런 것들 다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잘 기획되고 만들어진 상품 이러한 것을 기본적인 속성으로 내재하고 있는데 힙합이라는 것은 사실 그 근본은 거리의 문화이고 뭔가 다듬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기성의 문화에 어떻게 보면 약간 방볼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또 영어로는 로우하다고 하죠 굉장히 날거새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문화인데 그러한 힙합의 고요한 정서와 태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이돌이 힙합을 한다고 자처했을 때 초기에 왜 힙합이야? 예를 들어서 무슨 남자가 스모킹 화장하고 나와서 나는데 힙합 한다고 해 혹은 무슨 우스꽝스럽게 군무를 짜맞춰 추면서 무슨 힙합이야 저게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작곡가 방시혁 씨가 제작한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도 최근에 욕을 되게 많이 먹었죠 그런 면에서 스모킹 화장하고 나왔다 그런데 봉현 씨가 또 방시혁 프로듀서랑 좀 교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힙합 팬들에게 과도하게 욕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맥락에서 하나 예를 들자면 이 그룹의 데뷔곡이 청소년의 꿈에 대한 노래예요 그러면서 교육 현실을 말하면서 너희들의 꿈을 찾아라라는 노래인데 그런데 힙합 팬들은 이런 거 H.O.T.C로부터 전사유예 같은 것부터 써먹던 수법이 아니야 너무 낡았다 아이돌이 힙합한다고 하면 뻔하게 이렇게 하네라고 많이 욕을 먹었는데 그런데 또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힙합 초대석에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굉장히 많이 펑크를 먹었다고 해요 가사가 왜냐하면 힙합 초대석에 방탄소년단을 초대한 거예요? 나왔었죠 방시혁 씨와 방탄소년단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멤버들이 직접 정말 절실하게 느낀 가사를 직접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여러 번 펑크를 맞았고 그 결과 그 친구들이 가장 잘 공감하고 자기의 진실된 얘기라는 것이 바로 이 교육 현실, 꿈이 없고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가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신선하지 않을 줄 모르는데 힙합이라는 건 사실 진짜와 가짜를 가리고 되게 진실해야 되고 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힙합의 고유한 정서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은데 왜 이렇게 욕을 먹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지기도 했었죠 그럼 그 가사는 그 친구들이 직접 쓴 겁니까? 네 직접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또 나이 먹고 좀 더 성숙하면 좋은 가사가 나오겠지 뭐 갑자기 우리가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즘 케이팝이 해외에 많이 소개되기도 하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다량의 한국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곳곳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돌의 음악을 먼저 듣고 그다음 한국 힙합 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국내외인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케이팝 열풍이라는 것의 실체를 전제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케이팝이라고 해서 단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송유지대 같은 음악도 있고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음악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 케이팝 속에서도 흑인 음악의 정서와 사운드에 가까운 흔히 말하는 케이팝이라고 묶을 수 있는 음악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한 음악을 대표하는 아이돌 힙합 그룹의 대표주자가 BAP라는 그룹인데요 사실 우리가 BAP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전 TV에서 제일 처음에 보고 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약간 장난친 것 같은데 옛날에 OPPA라는 팀이 있었어요 오빠? 그렇죠 팬클럽 언니였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의도해서 만드는 거죠 네 이 BAP라는 그룹이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모았다라는 기사를 봤을 때 대부분이 조금 허위나 혹은 과장인이 많은데 제가 미국의 특파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본 결과 아 특파원이 있어요? 아 저 개인적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분이 BAP 공연도 갔다 왔었어요 근데 BAP는 이게 허원이 아니다 실체가 있다 미국의 흑인 여성들 뭐 티네이저 백인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한다 정말 뭐 실려 나간 사람도 있다 네 공연로 보다가 그런데 이 BAP라는 그룹이 그러면 케이팝으로 어떻게 어필을 했냐 그 요인을 분석해보면은 토털 패키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힙합 팬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지점들 예를 들어서 외모를 되게 갖고 나오고 랩을 하는데 춤도 추고 패션도 좋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다 보여주니까 그것이 미국 시장에서 좀 먹히고 있다는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것일 수도 있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발라드 랩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정통성의 측면에서 좀 달가워 하진 않지만 그게 오히려 한국의 특수한 지역성을 살린 문화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처럼 한국의 아이돌 힙합이 외국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결과물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전제는 미국의 굉장히 정통적으로 힙합을 좋아하는 팬들이 BAP 같은 그룹을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하지만 한국에서 욕만 먹는 이런 부분들이 힙합 매니아들한테 미국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어필하고 있다는 것이 일종의 아이러니이자 우리가 좀 복각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 댄스나 패션이나 화장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봉현 씨의 말처럼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사실 음악 밖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아이돌은 어떻게 보면 순종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아이돌이 제일 먼저 나타나면 안녕하세요 우리는 뭐뭐예요 라고 크게 인사를 하고 항상 90도로 인사하고 뭘 시키면 시키는 데도 다 하고 이런 순종적인 문화가 힙합퍼들 즉 힙합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전혀 달갑지가 않은 거죠 네네 갖고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힙합 문화와 상관없이 사운드 자체가 좋은 거다 네네 그러니까 뭐 봉현 씨가 말씀하신 패션이나 춤 이런 게 새로울 수도 있지만 그 사운드 자체가 그냥 좋기 때문에 힙합의 역사와 정통성 이런 걸 빼놓고도 자기들이 좋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아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네 봅니다 네 잘 아시네요 아유 뭐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걸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오늘 코너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 유입 효과라는 것은 사실 어느 분야나 있잖아요 네 달걀이 먼저 낳아 달걀이 먼저 낳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제 주변에도 예를 들어서 서태지를 통해서 네를 알게 되고 네를 통해서 에피카이를 알게 되고 힙합을 알게 돼서 힙합에 빠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 케이팝을 통해서 한국의 힙합과 가까운 음악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제 라디오인 힙합 초대석을 알게 돼서 그림을 그려준 네덜란드의 한 10대 디자이너 소녀도 있습니다 무슨 도미노 효과도 아니고 결국 항상 자기 자랑이야 이러한 예를 봤을 때 저는 케이팝이라는 기회가 열렸는데 순수함을 고집하면서 기회를 활용하지 않기보다는 활용하는 게 더 낫다 유입 효과를 긍정적인 면을 믿어보자 그래서 김봉현의 힙합 초대석도 듣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팟캐스트에 광고도 넣으시겠네요 아 예 일단은 제가 11월에 1주년 행사를 합니다 그렇군요 나중에 따로 공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김봉현 평론가와 나눈 대화는 어떻게 보면 약간 문학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한 걸음 떼서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사실 거의 모든 예술 분야가 자신의 순수성 혹은 정통성 그리고 역사성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자기의 모습을 바꿔가면서 더욱더 발전해 나가야 되나 고민해보는 측면에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하여튼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문장의 소리 천하대장군 말뚝 김봉현 선생 모셔서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 수 있길 네 뵐 수 있길 신께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하늘 한강 한대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올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 너 발간되지 않은 책이야말로 가장 매혹적인 책이 아닐까 합니다 기대와 우려와 설렘으로 가득 찬 그런 책들 말이죠 이 두 시인이 그러한 시인들입니다 아직 첫 시집을 내지 않았기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들의 시세계를 슬쩍 훔쳐보는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주리 석지연 시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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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주가 쏜살같이 지나갔죠 네 완전 쏜살같이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정말 잘 지냈군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다 네 그렇죠 잘 지냈는데 정말 무슨 말이 필요하냐 오주리 시인님 잘 지내셨는지요 네 그동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아 역시 방송은 아시네요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죠 지난주에 오 시인님께 제가 연달아 질문을 두 개 드리고 마쳤는데요 오늘은 석 시인님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석 시인님의 시를 읽다 보면 쾌활하면서도 어떨 때는 서늘한 이미지들이 충돌을 해서 내뿜는 그 특유의 감각들이 느껴지는데요 마치 시 전체가 꿈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해요 일상에서도 재미난 꿈을 많이 꾸시는 편인지요 그렇다기보다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뭔가 또 하나의 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딱 죽었을 때 그냥 꿈에서 깬 것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슬픈 꿈 꾸고 일어나면 가끔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참 슬픈 꿈이었어 라고 하고 잠시 울고 있을 것 같은 기분 아 이거 뭐 천상병 시인은 이 땅의 인생을 한 번에 소품이라고 얘기했는데 석지연 시인은 이 땅의 인생을 한 번에 슬픈 꿈이었다 네 그렇죠 뭔가 꿈꾸고 나면 그러니까 전체가 기억나기도 하는데 어떤 한 순간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기억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네 근데 시를 쓸 때도 어떤 순간을 포착해서 이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꿈속을 지금도 그럼 꿈꾸는 것 같습니까? 이 순간? 네 최민석 이제 제가 꿈속에 있는 무슨 갑자기 나와서 무슨 드립을 치려고 그래요 아무튼 제가 괜히 쓸데없는 거 물어서 다시 우리 진지하게 품격 문학 방송 문장의 소리 문학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시를 동시에 읽다 보니까 개성과 정서가 매우 달라서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혹시 두 시인은 상대방의 시를 읽었을 때 느꼈던 감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상대방 시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장점이 전혀 없다면 전혀 없다고 얘기해도 됩니다 네 석지연 시인은 처음 읽었을 때 조속하다 그런 인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천연스럽다 천재가 있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천재라고 하는 것은 지능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늘이 준 재능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자기 안에 자연으로부터 시를 쓰는 그런 친구구나 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가 천이 무봉하다 이렇게 맺고 이은 부분이 없이 천이 무봉? 정말 오랜만에 듣는 편이네요 천이 무봉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되거나 훈련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한 번에 이렇게 새끼를 낳듯이 낳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이 매력이라고 느꼈습니다 네 굉장히 극찬해 주셨네요 그걸 또 나쁘게 해석하자면 이제 좀 배워야 된다 못 배워 먹었다 농담이고요 근데 조속할 수밖에 없는 게 92년생인데 벌써부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시적 자아가 조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는데 석지연 시인은 또 오주리 시인의 시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되게 언니 시가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 언니 시를 읽으면 꼭 또 다른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기분도 들고 제가 살고 있는 어떤 지금 세계와 완전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되게 조곤조곤 해주는 듯한 느낌 그렇죠 난징대학살과 아우슈비츠를 생각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걸 이렇게 시로 읽는 어떤 그런 신선하고 관심사나 캣바가 다르다고 해야 하니까 아무튼 그러면 두 분은 각자 시 한 편을 완구하는데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편인가요? 저는 그때그때 다른데 되게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한 번에 쫙 내려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좀 습관이 있는데 저는 시 한 편을 완성할 때까지 음악을 딱 한 곡만 들어요 아 네 12시간이고 12시간이고 무한반복? 네 그냥 계속 한 곡만 들어요 미치지 않나요? 그게 미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냥 약간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건 왜 그런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게 어느 순간부터 습관처럼 굳어져가지고 다른 곡을 하면 집중이 안 되고 집중을 못하겠더라고요 곡이 바뀌었으니까 가사도 들어야 되고 베이스도 들어야 되고 그 정서와 느끼고 있는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지니까 안 돼서 그냥 한 곡만 들어요 그러면 음악을 안 듣고 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나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보컬이 없는 걸 듣죠 경음악으로 아 굉장히 독특한 징크스를 가지고 계시네요 오시님은 어떠신지요? 음 저는 시에서 문장을 세공하는 데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좀 긴 시가 많기 때문에 또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있고요 그래서 좀 제가 발표한 장시들은 사실 몇 달에 걸쳐서 쓴 시들이 대부분이고요 가장 짧은 게 한 달 남짓? 한 달 남짓이요? 네 그러니까 짧은 시도 한 달 정도는 걸리는 편이에요 굉장히 공들여서 정말 보석처럼 세공을 하시는 타입이시군요 그런 것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또 석신이처럼 어떤 징크스 같은 거 습관 같은 거 있는지요? 친구들이 저에게 장점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천재성 이런 것이 아니라 근성 아 근성? 근성이 필요하죠 제가 또 LG 트윈스 팬이거든요 근성, 근성의 야구 한대 감독님도 근성 거꾸로 했어요 김성근, 성근 감독님 문학에도 근성이 필요하죠 근성이라고 해주는데 아 나에게 장점이 그렇게 없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약간 책상 앞에 하루 종일 앉아있을 수 있는 인내심? 약간 그런 성격이고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문장을 보고 시를 제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해요 저도 최고의 재능은 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작품은 사실 순간적인 영감과 뇌의 스파크에서 일어나는 게 많긴 하지만 그 외에 무수하고 대부분의 작품들은 뇌가 아니라 엉덩이에서 탄생한다는 거를 어느 정도 저도 이제 믿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웃으시죠? 부끄럽습니까? 제 얘기가 천재가 부족한 사람들이 근성인 것 같아서 혹시 요즘 가장 끌리거나 매혹되는 게 있으신지요? 석 시인님 저는 좀 뭔가 자신의 상처를 앓고 있는 여자들한테 끌려요 되게 뭔가 조심히 다뤄야 하는 되게 유리 같아서 그렇죠 뭔가 아름다운 거예요 계속 보게 되고 제가 원래 발표한 작품 초반에도 언니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언니라는 말이 뭔가 여성에서 모성으로 가는 약간 잠정적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나 이런 게 끌려서 약간 막 앓고 병들어있는 여자 언니들 이런 게 좀 끌리는 것 같아요 많이 끌립니까? 이성적으로 끌리지는 않고요 동성이죠 동성 이성이 아니라 동성인 거지 지금 남자라고 커밍아웃하는 거야? 아니요 동성적으로 끌리지는 않고 그 마음에 그냥 그 자체로 되게 아름다워 여자의 몸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시도 그렇고 뭐 쨉쨉 그런 곤투 얘기도 지금 뭔가 되게 남자랑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청취자 여러분 나중에 우리 석지연 시인의 사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분위기는 굉장히 여성적이거든요 아무튼 재밌네요 또 오신님은 끌리는 게 있다면요? 저는 조금 어두움에서 다시 아우슈비치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냥 조금 어두움에서 좀 너무 많이 지쳐버렸기 때문에 좀 빛이 되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저에게 잠시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끌리는 것은 향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게 플라톤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향연 네 심포지움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심포지움 그런 것에 마음이 끌립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서로 믿음과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진리를 추구해가는 어떤 이상을 추구해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거에 끌리고요 제가 지금 있는 공간도 그와 비슷한 공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상처받은 타자들 나 자신의 타자된 그런 데에 좀 집중을 했다면은 약간 어떤 빛의 세계에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씩 좀 이동을 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중에 언급하신 지금 있는 곳이라는 건 어떤 곳을 이 스튜디오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본의 아니게 지금 오늘 입고 나오신 의상도 약간 뭔가 어둠과 밝음의 조화가 어우러져 있어요 지금 겉옷은 검은 옷을 입었지만 이 밝은 치마로 빛을 지향하겠다 약간 이런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그냥 저 혼자 망상을 가져봤고요 글 쓰는 일이 사실 어느 정도는 작가 본인의 삶을 노출하는 작업이잖아요 뭐 누구나 다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겪고 또 어느 수준에서 할 건지 고민을 하긴 하는데요 혹시 두 분은 자기 고백에 가까운 시를 쓴 적이 있으신지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발표한 시 중에 생일 파티라는 시가 있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썼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생일 파티라는 상황 속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결국 제가 이제 제 속에서 다 나가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휘저고 상처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이제 나를 보여주는데 결국에는 그냥 다 나가라고 그러니까 문득 이제 생일이 왔을 때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거를 기념하는 것 자체도 좀 어색하고 뭔가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다크해 아까 시를 왜 쓰게 됐냐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다가 쓰게 됐다고 아 지금의 저가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네요 아 아무튼 용기 내시고요 그래서 이제 시를 쓸 때 저를 노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 안에 이제 제 비밀을 또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댁일 파티라는 시를 굉장히 좀 제 고백적인 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즈리 씨는 어떠셨는지요 시가 소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1차적으로는 시인이 자기 자세인의 내면의 자아상을 투영하는 것이 음..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모든 시는 자기 내면과 대면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자기 고백이라고 한다면은 고해성사와 같은 작업 그러니까 자기가 신을 믿든 믿지 않든 그런 어떤 신을 요청하는 그런 신과 같은 존재와 대면을 하는 그런 작업이 이 자기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 자기 고백은 어떤 신이 진실성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와 시인이 서로 이렇게 배반되지 않는 그런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시와 시인이 이렇게 너무 재연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시는 예술로서 그 자체의 어떤 미학적인 질서가 있기 때문에 시인이 시 안에 들어갈 때는 그 시인의 인간적인 진료는 조금 사상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어떤 자기 고백의 어떤 진실성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시와 시인은 좀 배반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런 면에서 시인으로서 좀 정결한 삶을 살고 싶다 정결한 삶을 살고 싶다 네 삶의 오점을 남기지 않는 그런 신이 되고 싶습니다 뭔가 윤동주 시인이 이제 여성으로 환생을 해서 제 앞에 나타난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두 분 아직 첫 시집이 안 나왔잖아요 혹시 마음속에 미리 정해놓은 첫 시집의 테마나 뭐 분위기 같은 게 있는지요? 저는 이제 등단할 지 사실 얼마 되지가 않아서 얼마 됐죠? 제가 작년 겨울에 등단을 했죠 아직 만 1년이 안 된 거네요 네 그래서 뭔가 지금 시집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시 한 편 한 편을 좀 중심에 두고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제가 결국에 그 시 한 편 한 번도 제가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첫 시집으로 묶였을 때 이게 바로 석지연의 첫 시야 막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은 네 꼭 나중에 연약한 여성에게 맞추는 첫 시집이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유리 같은 여자 네 유리 같은 여자에게 네 오주리 시인님은 어떻게 뭐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는지요? 음 지금 시집에 표제작으로 넣을 만한 연작시를 구상을 하면서 네 조금씩 집필을 하고 있고요 음 글쎄 뭐 그 등단작의 장미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것이 저의 어떤 얼굴처럼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장미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데 음 시집이 다른 음 분들께 이겼을 때 마치 장미 한 송이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음 그런 어떤 아름다움이자 진실이자 그런 것의 결정체인 장미 한 송이 같은 그런 시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시집의 어떤 테마는 음 지금까지 좀 제가 실제로 느꼈던 고통에서 비롯된 그런 것에서 조금 더 좀 상승한 조금 약간 조금 다른 그런 시들을 조금 더 표제작으로 삼아서 암흑에서 빛으로 가는 시를 글쎄 빛은 그림자가 있기 마련인데 네 그렇게 해서 좀 시집을 완성을 해볼까 합니다 아 예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빛은 그림자가 있기 마련인데 애드립 하신 거죠 순발력 굉장히 뛰어나시네요 굉장히 말씀을 천천히 하시고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셔서 아 이분 농담 안 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녹음 끝내려니까 이제 농담 하시고 아무튼 생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시간 관계상 이제 맞춰야 되는데 어 제가 마지막 공식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석재현 시인이 낭송을 한 편 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오주리 시인께서 낭송을 한 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를 가지고 오셨죠 네 에피고넨의 종언입니다 네 에피고넨의 종언 그러면 오주리 시인의 에피고넨의 종언 멋진 목소리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피고넨의 종언 오주리 내가 가야 할 타인이라는 검은 거울에 묻어 있던 나들은 사랑의 반댓말 그늘을 둥글게 펼쳐요 거기 나의 치어들 당신이 발들일 수 없는 물의 세계 포라포라 나의 유리재에 색소를 다 지우고 당신의 날아갔던 시간 당신은 못 낀 디플로도쿠스처럼 제 등의 혈병을 핥을 뿐 사랑하던 당신의 입에 마지막인 듯 어둠에 묶였습니다 광희의 나의 눈동자는 떨리고 있어요 당신의 병을 맛보던 순간 아름답던 계몽의 순간 이제 투명의 벽을 더듬는 무관증의 순간일 뿐 우리가 나눌 것은 각혈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못 나눌 것은 제대혈의 시간이죠 핏줄에 흐르는 죄의 문장으로 당신과 내가 고유합니까 인간의 법에 무릎으로 울고 하늘의 법에 환한 구멍으로 오는 걸요 인간의 법은 살인자가 살인자를 살인하지 말라는 법 하늘의 법은 마음이 마음을 마음으로 하라는 법 운모처럼 투명한 당신의 발에 하늘에 담그십시오 그 폭풍의 전조가 운명입니다 운모처럼 한겹 나의 발은 깨어졌어요 태어날 때 발목에 감긴 탯줄 넘어진 자리에 넘어질 운명 우리는 목으로 목을 감았습니다 시간의 탈의 끝은 불꽃이 달렸습니다 당신이 돌아보는 택출의 시간은 그 빛의 소멸점일 뿐 그러나 나의 배꼽에 미로의 형을 사는 죄인들이 흘린 눈물은 내 안에 복수가 되어 그늘을 둥글게 펼쳐요 거기 나의 치어들 당신이 발들일 수 없는 물의 세계 포라포라 나는 그려요 죄인들이 등나무로 태어나 보랏빛 꽃을 피워 올리는 정원 누구에게도 사죄받지 않을 거예요 다만 아름다워지는 것이 사죄이므로 하나의 천체에는 하나의 운행 당신과 나의 행로는 지금 십자를 긋고 서로의 에피보넨이어서 아름답던 그림자 코피는 계절과 첫 번째 작별 안무하는 신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스스로 춤이 아니라면 율동하는 사슴은 아름답지 않아요 무시간의 선율이 아니라면 네 감사합니다 낭독하는 호흡이 굉장히 고르고 좋네요 마지막으로요 앞으로의 계획과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앞으로의 계획을 저를 이제 처음 시를 보교적으로 시작했을 때 스스로한테 다짐한 게 저는 좀 자존감이 낮은 편이라서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는 평생 안 놓고 써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시작해서 어쨌든 앞으로 시를 굉장히 많이 쓸 거고요 그리고 똑같은 음악 굉장히 많이 들어야겠네요 그러면 그게 모이면 다 다른 곡들이 다 되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문장의 소리 쫓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정말 좋은 시 많이 쓰려고 치열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즈리 시인님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의 계획은 시집을 완성하는 것이고요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시 쓰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께서 계속 저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시가 독자 여러분들께 선물과 같은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 또한 독자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미꽃과 같은 시집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여인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시집도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두 분의 시집이 저는 더욱 기다려집니다 다시 한번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씨 쌀쌀해졌는데 조심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보다 달을 보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요즘입니다 추위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